카운 카이부터 내가 설명해줄까? 네 카이는 그냥 얼굴이 제일 담아난 사람 제일 아니거든요? 제일 많거든요? 여기 있잖아! 왜? 카운 얼굴이 진짜 초록색으로 검해 아니야! 너는 라메카인 아니야? 초록색 라메카인 최인 씨는 공룡을 닮았어요 공룡을 닮았어요 아 왜? 나한테 말하는 거야? 그리고 찬열이는 비타민 나는 귀 맞아요, 귀가 요정같이 생겨서 요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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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편계는 약간 이 이 이 이 누구? 누구? 제가 왜 아들이랑 그러는데 iral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지막에 할 때 하하 하하 하하하하 그냥 하나만 만들어 이거 한번 맞춰보고 이렇게 힘든 거 아냐 너무? 액클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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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클렉?